어허!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훈식애를 두는 기야! 살려주세요, 마님! 마님, 마님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마님. 누가 오기 전에 어서 가거라. 고맙습니다, 마님. 정말로 고맙습니다, 마님. 고맙습니다. 정말로 고맙습니다. 이 은혜 죽어서도 마님의 은혜 이 아이가 꼭 갚을 겁니다. 인실이? 어? 인실이? 진아! 그래, 정신이 좀 드는가? 제가 해를 끼쳤습니다. 아닐세. 저... 오라비 말로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던데 신내림을 받은 겐가? 그냥... 사연 있는 물건이나 장소를 보면 얽힌 과거를 조금 떠올리는 정도입니다. 하면... 아까는 어찌? 웬 부부를 보았습니다. 행색이 이 댁 종인 듯한데...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광에 갇혀있었고요. 큰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. 얼마 못 가 죽었나 봅니다. 그, 그게 무슨 말인가? 죽었다니! 실은... 아까 말입니다. 같이 가! 귀신이 우리 양수한테 붙었다는 겐가? 아마도 이 댁에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. 해서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것이... 형수야! 정신 차려보거라, 형수야!